대전시가 대전 영시축제 D-100일을 맞아 어제부터 오는 12일까지 SNS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이 기간 손글씨로 축제 응원 문구를 작성해 본인 SNS 계정에 올리고, 대전시 SNS에 게시된 참여 링크를 통해 게시물 인증 사진 등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음료 기프트콘을 지급합니다. 대전 영시축제는 오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 구간 1km 도로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1원에서 열립니다.